1위를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번 주 모든 방송 첫 방송인데 무대 최선을 향해서 최고의 퍼포먼스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솔로로 준비했습니다 타이틀 저의 어릴적 퍼포먼스 영상을 풀어보려고 1위를 하게 되면 이게 저의 공약입니다 시우민씨가 어릴 적 유치원 다닐 때 학예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못하고 한 4살? 5살때 춤을 추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5살짜리 시우민씨가 춤을 열심히 잘 추거든요 거기서 제일 파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1위 했을 때 우리 시우민씨 5살때 춤 영상을 올리겠다 공개하겠다 업로드하겠다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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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